루이비통 쇼를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설레는데 사실 저도 처음 하는 경험들이라서 항상 루이비통 쇼는 루이비통 쇼만의 굉장히 큰 매력이 있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경험이 루이비통 쇼라서 너무너무 의미가 남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협업한 디자이너와 어떤 느낌의 옷들이 이렇게 나올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Let's go! 루이비통 쇼만 루이비통 쇼만 귀여웠고 러퍼복도 너무 귀여웠고 근데 너무 다 제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하나를 걸었음 메시 복붐